놀토의 막두기, 캐치봉의 퀘어의 짱치인 위노의 송민호!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길게 부탁드릴게요. 대본 볼 수 있게. 네, 안녕하세요. 위노의 송민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끝입니까? 네. 또 뭐 얘기해야 되나요? 놀토! 야, 이분 대단하네. 저는 이분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. 대답도 안 해, 지금. 뭐라고요? 아니게 얘기는 안 들리네. 제가 뭐 질문을 했는데. 네, 질문이요? 길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? 좀 더 길게 해주면 좋아하겠죠? 반갑습니다. 위노, 송민호입니다. 오늘 또 PO의 절친으로 나오면 되었습니다. 친한 건 아주 유명하죠. 표정 뭐야, 표정 뭐야. 길어.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. 누가 댓글을 나눠서. 아니, 시간 많아. 오늘 시간 많아. 시간이 없어요? 시간이 없습니다. 왜냐면 친한 건 처음 오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. 야, 맞다. 송민호 씨는 두 번째. 네. 놀토의 가족이 됐습니다. 맞습니다. 놀토의 가족이 됐고. 그런데 오늘 만약 절친 피어와 약속의 땅 간식 게임 결승에서 만나면 모든 영광을 친구에게 양보할 계획이다. 오. 근데 그거 맞추려고 하는데 왜 양보할 계획이다. 진짜? 사실 저희는 이제 좀 더 살찌라고. 아, 서로 먹이는 거? 서로 살쪄서 스타일 안 나오게 만들려고. 좀 더 후덕해져. 많이 있었잖아요. 영화 진짜 재미없게 봤는데 친구들한테는 완전 재미있다고. 완전 니 스타일이라고. 완전 니 스타일이라고. 완전 니 스타일이라고. 완전 니 스타일이라고. 이거 보면은 시간 좋다. 형, 저 우선 소요소. 아니, 반응 좀 해주세요. 우리가 얘기만 하면 반응 좀 해주세요. 근데 나는 민호야 니가 대단하다. 여기 아무것도 안 들리네. 안 들려. 진짜? 보답 충분히 하셨죠? 네. 넘어갈게요. 오늘 잘못 나온 것 같은데. 웬만하면 애들이 들을 것 같은데. 나머지 남겨둔 것은 개인 SNS에 이름들을 좀 올려주시고. 가족이 된 우리 실력이 일치월장한 송민호 씨의. 저는 진짜. 봤을. 근데 지금. 마무리를 또 화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송민호 씨의. 첫 번째를 주세요. 어? 뭐야? 롬 롬 롬. 같이 우리 롬 롬 롬. 원하는 기회를 준대. 어쩌겠어 내가 롬 롬 롬. 롬 롬 롬. 나갈 로고예요. 일단 스케치를 해놔야 되는 거니까. 스케치를. 네. 1차 시도. 1차 시도는. 친구 특집이니까. 우리 피어 친구. 송민호 출발. 어, 강민이 왔고 그래. 벅띵 장구 입자. 같이. 그럼 첫째 쪽 어떻게 해요? 같이 있으면? 네? 같이 있으면 넌 날로 갈까? 그래. 같이 있으면 넌 날 달래로. 여기. 어쩌겠어? 준대. 내가 무딘 건. 근데 나는 무뎌진다는 말이 좀 이상한 게. 이 곡 설명하고 안 맞지 않아요? 아니면 내가 무딘인데 어장 관리하는지를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아? 맞아. 무딘이면 어장 관리인지 몰라야지. 혹시 관리 당해본 사람이 안 돼? 그러면. 관리 당해본 사람이 안 돼? 내 얘기장 봤니? 내 구독 봤니? 네. 너 어떻게 알아? 경험이 중요해요, 사람이. 어허. 됐어. 인생은 인생은 경험으로야. 아, 됐어. 아, 좀 무딘진 않아. 무딘이면. 무딘은. 어장 관리 몰라. 이거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고. 그리고 뒤에는 겉 말고 그냥 못 이룰 걸, 못 이룬 걸. 두 개 중에 그냥 하나 가고. 그래. 결로, 결로. 못 이룬 걸. 못 이룬 걸. 못 이룬 걸. 송민호 씨. 정답. 굴러주세요. 같이 있으면 넌 날 달래. 원하면 기와를 준대. 어쩌겠어? 내가 못 이룬 걸. 뭐야? 자, 이제. 왜 오해하는 거야? 왜 오해하는 거야? 왜 오해하는 거야? 어디가 오해하는 거야? 아니, 아니. 왜 오해하는 거야? 장성가도 이게 문제야. 개떡같이 불렀구만. 자, 과연. 결과. 결과 볼게, 결과 1차 시동. 송민호. 자, 결과는. 슛. 아, 실패. 아, 이거 뭐 써야 돼? 오장걸려. 어, 갇혀있어? 갇혀있어 어때? 갇혀있어, 갇혀있어. 갇혀있어, 갇혀있어. 갇혀있어? 갇히려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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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맞아, 맞아. 갇히려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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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세지가 피오님 사랑합니다를 써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영상편지. 최고의 선물이네. 아, 이렇게. 영상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. 심. 심. 아, 심. 나 보러 왔구나. 으이그. 에이핑크. 아니 너 친구 왔다고 하는 거야. 저거 제일 같은 사람이야. 이제 왜 저래. 이제 왜 저래. 이거. 야, 피오야. 네 친구 얼굴 봐라. 친구가 많이 놀랐다. 열심히 살아요. 피오. 에이핑크. 몰라요. 에이핑크. 우리 데뷔 동기거든. 몰라요. 블락비랑 데뷔 동기예요. 빨대로 맞아. 몰라요. 성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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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어, 잘한다. 어, 뭐야. 어떻게 이걸, 이걸로 쓰고야 해. 귀여워. 성공. 야, 데뷔 동기, 데뷔 동기. 데뷔 동기. 이 곡 좀 어렵다. 진짜 어렵다. 현호 씨 지금 뭐 이렇게 괜찮아요? 좀 나갈 것 같아? 느낌이 어때요, 오늘? 저는 즐기고 있어요. 아, 즐기고 있어요? 네. 자, 이 문제를 못 맞히면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. 신나는 거예요? 신나죠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다시 없어서. 자, 과연 마지막 약속의 땅에 뭉칠 두 명은 누군지. 자, 한 명 나가세요. 문제 주세요! 맞히네, 빨리. 구아 죽고 싶어야지. 구아 죽고 싶어야지. 구아 죽고 싶어야지. 구아 죽고 싶어야지. 자, 주의해야 돼요. 알아, 알아, 알아. 자, 동현 씨. 가족이랑 맞혀야지. 태연, 태연. 태연 또 있잖아, 또. 태연 씨 됐는데 세 명이서. 아니, 이거 몰라? 아니, 삼총사. 삼총사잖아, 형. 삼총사. 아니, 이거 몰라. 아니, 이걸 몰라? 말려! 그래. 태티서의 트윙클. 태티서의 트윙클. 풀레임 얘기하죠, 풀레임. 태티서의 트윙클? 풀레임이 아닙니다, 땡! 풀레임이 아닙니다, 땡! 다수 이름이 풀레임이 아니야. 아, 이게 소름 돋습니다, 소름 돋아요. 왜냐면 송윤호 씨가 전에 나왔을 때 너무 못해. 이 그림으로 둘이 계셨어요. 다시 리매치입니다. 아, 진짜? 진짜? 어, 그때 이 그림이었어요. 그때 승민 누가 했죠? 갑분싸! 쏭! 쏭! 잠깐만, 왜 붕이에요? 이거 오타 난 거 같아. 이거 오타예요. 실패! 하나만 더! 갑자기 붕어 쏴간다? 갑자기 붕어 쏴간다! 갑자기 붕어 쏴간다! 갑자기 붕어 싸먹고 싶다. 싸먹고 싶다! 실패! 90%! 붕어! 실패! 붕어! 싸먹고 싶다! 자, 이번에 이기는 사람이? 모즈리. 모즈리구나. 내가 다 주고 이제. 일단 앞서갑니다. 자, 문제 주세요! 여신이죠, 여신. 김동현 씨, 이 분 몰라요? 알어! 생각났어. 이 분 히트곡만 해도 뭐. 어차피 곡 싸움이야, 내가 볼 때. 피해져져, 슬픔에 젖어 밤빛이 내리는 경동교. 주현미, 비애? 이런 이름이 있었던 거 같아요. 비애? 알고 있는 거 같아요. 하지만 틀렸어요. 땡! 근데 첫 번째 글자가 맞습니다. 바로! 주현미의 비운의 여인. 길어요? 노래 곡 글자 수가 7글자입니다. 비로 시작하는 7글자. 아, 이거다. 나 알았다. 나 왔어. 왜요? 주현미, 비오는 남행열차. 마이로! 날씨는 맞았어. 마이로! 날씨는 맞았어, 날씨는. 날씨가 맞았어. 자, 마이로. 주현미의 비 내리는 호남선. 비 내리는 호남선. 비 내리는 호남선. 비 내리는 호남선! 남행열차에! 날씨만 맞았어! 날씨면! 자, 비 내리는 맞았습니다. 비 내리는 호남선. 비 내리는 호남선. 아무거나 던져봐. 자, 공통 힌트. 서울에 있는 다리 이름이 들어갑니다. 다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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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, 아무거나. 동현! 다리 이름 4글자인데? 내가 서감대교 이런 거 밖에 없는데. 아니, 그걸 3글자로 줄여봐요. 마이로! 비 내리는 호남선. 자, 동현부터. 자, 동현부터. 뭐라고? 그게 전이야! 동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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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현미, 비 내리는 양화교. 양화교. 행복하자, 행복하자. 마이로! 마이로! 주현미, 비 내리는 장수교. 장수교. 그렇지, 비 내리면 장수교. 비 내리면 장수교. 땡깝니다! 주현미, 비 내리는 밤또교. 좋아, 좋아. 가까워졌어. 가까워졌어. 가까워지고 있어. 동현! 비 내리는 성수교. 다 왔어요, 다 왔어. 데뷔 상으로 얼마 안 남았어. 자, 마이로 뭐해? 동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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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내리는? 비 내리는. 천호교? 천호. 자, 지나갔어요. 지나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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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이에 있는 거. 그 사이에 뭐야. 오, 마보야. 오, 케이 대박이다. 오, 케이 대박이다. 그 사이에 있는 거 뭐야, 그거. 아까 이거 했나? 비 내리는 반포교? 아, 동현! 땡! 동현! 아, 복부가 돼. 야, 복부가 돼. 아, 복부가 돼. 야, 복부가 돼. 하, 하! 나 좋은... 비 내리는 잠실교. 잠실교. 우와! 우와! 더 내려갔어, 더 내려갔어. 아니야, 더 갔어. 땡! 거기 그쪽으로 한 껌막혀. 아니, 민원의 회사가 이쪽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몰라. 오, 나 그쪽 진짜 불러. 맞아, 맞아. 이게... 왔어요? 네. 비 내리는 영동교. 비 내리는 영동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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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수 이름부터 차곡차곡 하나씩. 마이너! 아니, 더... 마이너! 아니, 더... 마이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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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현미의,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. 아니, 잠깐만. 비 내리는... 영동교. 성공! 성공! 아니, 잠깐만. 구애해줘. 구애해줘. 으으으으으응, económEN! 사 synd, hand. 하... 오오... 잘한다, 잘한다. や! 다리온다, 우산 버리고 뛰어갔다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